9시간 9시간 1년 6개월 2달 7회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장우현 교수님 박상규 교수님 헤드빌 경찰학원 내일 뭐하지? 앉아있었다 술 마시고 숙취가 심해도 늘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게임기 사기 동물의 숲 하고 싶습니다 붙을 거랬지 늘 주변에서 걱정 많았지만 할 수 있다고 늘 했던 것처럼 고맙다 꾸준한 노력 저도 꾸준히 노력했듯이 에드위도 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줬습니다 9시부터 공부 시작하고 10시까지 하고 바로 잤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너무 딱딱해서 이해하는 데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 7회독 돌리고 나니까 이해돼서 쉽게 통과했습니다 쾌적한 시설 아침 영어 그리고 친근한 매니저님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우현 교수님과 박상규 교수님 기억에 남습니다 장우현 교수님은 재미있는 수업 많이 해주셨고 박상규 교수님은 경찰 동기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공부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해도 성적 잘 안 나옵니다 경찰 시험 잘 잘 썩 붙자 에듀윌 컴온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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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